하나 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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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드라이브를 걸 때 아까도 설명했는데 공을 이쪽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놓는 생각으로 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도 너무 앞에다만 있어요 여기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준비 준비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쭉 먼저 치지 말고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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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그렇지 그렇지 더 회전 줘도 돼요 쭉 그렇지 다리 힘이 실려야지 그렇지 또 잡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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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처럼 방금도 이렇게 말했죠 탁 그렇지 항상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 와도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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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요 그렇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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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에 더 힘 빼고 돌아서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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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둘 둘 그렇지 또 준비 오케이 방금 어디서 가있어요? 앞에서 가있어요? 잡아주라 이 연습을 자꾸 하면 공을 지금 내가 공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밀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다려줘야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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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또 하나 그렇지 또 움직일 시간이 있어요 움직일 시간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발 왼발 들어오면 안 돼 그렇죠 자 오른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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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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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허리 돌려서 그렇죠 쭉 쭉 쭉 그렇죠 잡아서 치는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밀게 되잖아 그렇죠 내 자세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을 여기다 논다 생각하라면 이렇게 최대한 거기를 맞추는 거예요 몸쪽으로든 핫쪽으로든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봐봐 지금도 미리 갔어야지 그렇죠 다시 하나 둘 더 돌아서요 하나 둘 둘 더 밑들어도 되죠 그렇죠 더 밑들어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공에다가 오른발 힘을 실어줘야죠 쭉 쭉 쭉 쭉 쭉 쭉 오케이 밀지 말고 감아서 그렇죠 감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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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더 약간 강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준비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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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서 둘 그렇지 기다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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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요 옆에다 옆에 또 옆에 옆에 나오지 말고 그렇지 나오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이죠 공이 걸릴때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거에요 지금은 늦어서 이렇게 했을수도 있는데 막으면서 치는게 아니라 칠준비에요 그렇죠? 자대를 먼저 잡는다 자 조금 더 옆에 비틀어도 돼요 하나 둘 둘 축 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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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잡아주세요 그렇지 옆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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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기다리는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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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치나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공을 항상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그 시간을 자꾸 확보를 하는거에요 지금 약간 공을 주는게 느리긴 하지만 그죠 이제 익숙해지면 더 빨라질거에요 그래서 빠른 공을 칠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미는게 아니라 선수들은 공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 공을 치는 방법은 이렇게 더 빨리 대는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딱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거에요 둘 둘 그렇지 오케이 돌려서 그렇지 그렇지 뒤틀어서 그렇지 또 나오면 안돼 나오지 말고 그렇죠 잡아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내 느낌을 연습할때 공을 여기다 놓든가 내 몸을 돌리든가 그죠 내가 잘되는 방향으로 많이 하면 돼요 자 지금도 이렇게 맞잖아 빗맞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몸으로 그렇지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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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려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놓고 옆에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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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지금 잘했죠 그렇죠 그럼 타코는 이렇게 낙기를 닿아서 미는건가요 이렇게 돌리는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 공이 좀 느려서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해서 공을 미는게 아니라 잡아서 탁 칠 줄 알아야 돼요